안녕하세요. 에이저벤즈 에이오입니다. 저희의 세번째 뮤비앨범 타일즈복 심쿵의 뮤직비디오 잘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고요? 안돼 안돼. 심쿵의 뮤비 조회수가 올라갈 때마다 저희의 특별한 영상이 공개되니까 어떻게 심쿵의 뮤비 보러 갈까요? 특별한 에이오에만의 스페셜 심쿵 영상이 공개됩니다. 어떤 심쿵 영상이 공개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심쿵의 뮤비도 많이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에이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